끊어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나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 몇 번 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주부예요 그쪽만 괜찮으시면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하고 커피메이트라고 해야 되나? 기분이 묘하더라고 결혼 전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자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? 들었지 머리가 하얘질 적도로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모든 걸 버려도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모르던 나를 또 발견하게 됐어 빛나던 그날이 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oike Frage 하얘질 적도록